조용한 시간 한국에서는 그냥 큐티라고 하죠 묵상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 뭐 이렇게 되겠네요 직역을 하면 묵상이라고 묵상이라고 해도 되고요 또 뭐라 그러죠 우리가 묵상 말고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요 묵상이라고 하고 큐티라고도 하고 또 음 생각이 안납니다 당신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다는 방패죠 신뢰이십니다 내가 당신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Trust 그렇죠 Trust 신뢰합니다 이런 뜻이죠 의지하다 신뢰하다 오전성 그렇고 엑서였고 나이스 버트 나이스 하자야 엑서야 조우 더 버트 프로미설상과 니어밑 정기적인 이런 뜻이네요 니어뜨 하면 니어뜨 말하면 바로 하면 그 운명이란 뜻이 운명이 어떤가요 운명이란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니어뜨 하면 니어뜨 운명이란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묵상의 시간을 보내는 것 당신에게 당신에게 보내는 것이 당신에게 보내는 것을 당신은 무엇이 무엇이 어떤 것이 로끼라 했고 방해하다 멈추게 하는가 라는 것이죠 이거 살 수 있죠cycleocracy но 시 adornay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해줘야 되고 해야 되고 또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이 그러와 같은 게 느끼는 그렇게 해야 하는데 꼭 거리누버려 해줘야 하는 거죠 해야 되고 이것도 또 이렇게 구글 번역을 하면 거리누버려쳐 어느 버릇도 똑같이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해야 하는 해야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떡바이꼬 지번과 깜고 라모 쑤치마 토피 누 버르네 어렵고 버스트 와 깜졌어 당신의 생활이죠 지번은 생활 인생 삶 이런 뜻이 되는데 생활이라고 하는 표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삶의 일 생활의 일에 긴 목록 목록이죠 목록 가운데 추가되어야 되는 추가되어야 되는 다른 어떤 버스트 버스트는 잡일을 일을 말하죠 일 항목 그리고 일들 일처럼 일처럼 그렇게 뭐 하루하루 해야 되는 일들 있잖아요 그것 중에 하나의 어떤 항목이 큐티가 그렇게 되는 그런 것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해만 하는 어떤 일들로 큐티가 되어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뜻이네요 그러므로 어떠세요 까란 더 바이 여스도 소츠노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봐라 해봐라 이런데 여기는 직접적으로 생각해라 이렇게 그러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네팔 애가 제 얘기가 어렵대요 직설적이지 않대요 생각해보세요 소츠노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걔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라고 그러더라구요 네팔 사람들의 말하는 방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팔 사람들의 말하는 방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버치 사야버치 지문고 바그 더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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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리 수스터 보혜 버치 뭐 산타서 모야 피타오네 주 그러므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해 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생각합니다 라는 뜻이네요 생각해 보란 말이 아니네요 소츠노스 소츠노스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후에 나중에 삶에 도망치면서 뛰는 거죠 조끼는요 조끼는 얼리 아 조끼는 것이 얼리 거띠 얼리 수스터 수스터 는 느슨해진 조조한 늦은 일은 근데 느슨해진 후에 느슨해지게 된 후에 나는 교태 시간을 보낼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어 브로그 이스라엘 진다 를 우와드와라 진인다 브랍다 훈에 원한다 브랍업 어느버 거르누 바타 로크는 골라기 함으로 서트로 사이탈 레 브로그 거르누 브롬 러 어 벼바릭 어 벼바릭 어 벼바릭 어 벽차하루 라이 하밀레 헛다우너 헛다우너 아와 섹차 문장이 길고 복잡하네요 주 예수님을 안 알 때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될 때죠 알게 될 때 알게 될 때 알게 될 때 얻어지는 그런 기쁨을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방해를 하기 위하여 우리의 우원수 사단은 사용하는 사단이 사용하는 그런 브롬 환상이죠 환상과 어 벼바빅 하면 실제적인 이구요 어 벼바빅 하면 실제적이지 않는 그런 기대들을 환상 같은 것 같아요 어 벽차 기대들을 우리가 우리가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들을 방해하는 그 사단이 주는 환상 사용하는 그런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 아 다울레 렛케카찬 다이슨 썼습니다 에우테이 꾸라마 꾸라 뭐 브롬프롭성급 뭐 마그네초 내가 한가지를 주님께 만한 여호와께 구합니다 뭐 일레코 제코 여인이고 내가 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즉 어 집어버리 평생에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있게 되기를 그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기를 그리고 우아꼬 먼딜마 우아라이 고주노 서콘 그리고 그분의 성전에서 그분을 찾을 수 있기를 그런 것을 다이슨 구했습니다 이렇게 성거스터 고 디마 고난의 날 환란의 날이죠 환란의 날에 우알레몰라이 우아꼬 베버스탄 바사스탄 바사스탄은 초소죠 그 아는 곳이니까요 그분이 나에게 그분의 그 아는 초소에 수록 첫 라쿠누 훈에 처 안전하게 두실 것입니다 아픈 오버비트로 바사스탄 그 자신 자기의 성 거룩한 초소에 그분은 나를 루카 디누 훈에 처 숨겨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에우타 쪘단 마디 우쩌라 그누 훈에 처 우쩌란 말이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하나의 큰 쪘단은 바위 바위죠 바위 위에 우쩌라 그누 높은 곳에 놓겠다 높은 곳에 두겠다 둘 것이다 우리를 높여주겠다는 말씀이시죠 저버 더버 네요 더버 죄송합니다 더버 그래서 그때에 메로 오리포리카 서툴 호르마티 메로 시르 우쩌빠리네 처 나의 주변의 원수들 위에 내가 나의 머리를 우쩌빠리네 머리를 든다 이런 뜻이네요 여기서는 우쩌네 여기서 높다 이런 뜻이네요 높이 든다 이런 뜻이네요 높이 들게 하실 것이고 우아코 버비트라 바서스탄마 그분의 거룩한 성소에 처소에 할 허르시 허르시는 즐거움 기쁨 이런거 즐거움으로 어라웅더의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짖으면서 내가 벌리단절하우네 주 내가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뭐 버튼 가우네 주 나는 노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프롬프롱고 브라삼사그네 주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네 메로 흐르되열레 또 바위고 비쌌마 번더쳐 나의 마음이 당신에 관하여만 합니다 우아코 무할고 고지거러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분의 얼굴을 구하라 영혼에게 말하는 거죠 자기의 마음 마음이 영혼이 영혼이 허리되어간 마음이니까 마음이겠죠 우리 영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다윗이 그 말들을 쓸 때 그 글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말들을 쓸 때 이러한 말들이죠. 거기에 거기에 어떠한 성전이나 그런 여호와의 전이 있지 않았습니다. 없었습니다. 요소부에 그렇다면 은꼬르터 겟이요. 그것의 그의 의미,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여학기, 여이기, 포르메서 브라타나, 저티거이 다파이크, 여기 나왔죠? 다파이크니까요. 여기가 잘못됐네요. 스펠링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다파이크, 다파이크. 당신의 가까이에 계신 것만큼, 당신이 기도한 만큼, 하나님은 기도, 당신이 기도만큼이네요. 기도만큼이네요. 기도만큼. 기도한 만큼 해야 되는데 기도만큼 당신에 가까이에 계십니다. 즉, 주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묵상할 수도 있고요 언이 어디서든지 그리고 어떤 시간이든지 언제든지 언제든지 프로브성과 주님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비안처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당신이 사람들이라든지 압력이죠 어떤 압박이라든지 문제로부터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이죠 갈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아픈호 스펠링이 틀렸네요 푹가 나와야 되는데 자신의 마음과 마음과 그리고 먼 여기 heart and mind 되겠네요 마음과 생각으로 그분과 함께 교제를 하여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픈호 그리데요라 몬마 우아상거 썬거 띠 거래로 프로브갈또 노야 썩디 브랍다 거르노 썩거 넌 훈차 본네고 호 할 수 있다라는 것 말이죠. 이 일은 언제든지 그리고 묵상하는 일이죠. 주님과 함께 어디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1어부로 여섯이깔은 에깐타쿠나가 있죠. 에깐타는 한적한 곳이죠. 주님과 한적한 곳에서 조용한 곳에서 우리는 조용한 곳을 찾으라고 그러는데 산타 서머야 묵상의 시간 조용한 시간을 서머야 왜 이렇게 없다고 말이죠. 빗다우나 빗다우네 보내는 습관을 가져라 이런 뜻이죠. 버스알루노 쌀 같은 것도 안 차라 그러잖아요. 안 차라 습관을 안 차라는 거죠. 버스알루노에서 왔네요. 습관을 가져라는 뜻입니다. 네 오늘도 오늘 큐티를 해야 하는 이유 주님과 함께 늘 즐거워하고 주님을 구하는 삶 그럼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람들이라든지 압박이라든지 문제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오늘의 아티클이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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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